우리 또 본의 한이의 네 네 아유 예 민수민 양이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주 팍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진행이 미친 진행력이라고 하여서 아 그러니까요 지금 엄청 화제해 인터넷에서 본의 한이 진행을 조금만 좀 보내주세요 친구들 안녕 2016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추억 많이 쌓으셨나요? 네 아 이게 멋있어 그럼 오늘 한이가 우리 친구들의 고민 풀어드릴게요 본의 한이 귀찮아라 뿌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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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우리도 오늘은 뿌잉 뿌잉으로 갈게요 아 그래요 원래 이게 엄청 빨라요 지금 오늘 되게 천천히 한 거고 원래 엄청 빠르다고 아 그래요 일단 서장훈 씨의 목소리로 제가 귀 기울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네네네 동상이범 한번 시작해봐야죠 동상이범 괜찮아 괜찮아 복잡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뿌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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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잉